오늘은 남양주를 왔습니다. 갈비탕을 먹어볼건데요. 남양주시 화도읍 담내리에 있는 부산 본가식당입니다. 이 집에 갈비탕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가성비가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비록 미국산이지만 갈비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는 갈비탕이라고 해서요. 제가 먹어보려고 달려왔습니다. 갈비탕 먹으러 같이 가보시죠. 본가 부산식당은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오면 수풀이 우거진 공간에 단독건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아주 넓어서 마음에 드네요. 이제 들어가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갓 지난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아이고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주방과 홀이 널찍널찍했구요. 위생상태도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안쪽에는 룸공간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큰 갈비대가 들어있어서 이름이 골프채 갈비탕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이구요. 계란장조림, 무말랭이, 도토리묵, 그리고 풋고추와 마늘입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준비되구요. 고기를 찍어먹을 수 있는 양파가 들어간 간장소스입니다. 일단 비주얼이 후덜덜합니다. 큰 갈비대 3개가 들어있는데요. 살이 아주 실하게 붙어있습니다. 항상 갈비탕을 먹을 때면 얼마 안되는 살 발라먹고 나면 남는게 국물밖에 없어서 많이 허전했었는데요. 이 집 갈비탕은 살이 엄청납니다. 갈비대가 골프는 아니지만 자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갈비는 들고 뜯어야 제맛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교양있는 척 살을 발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살을 발라놓으니까 정말 뚝배기에서 넘치네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들보들 잘 삶아진 고기들이 침샘을 마구 자극합니다. 12,000원에 이 정도 고기 양이라면 가성비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갈비탕은 고기 육수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설렁탕처럼 하얗고 뽀얀 국물은 아닙니다. 이 집은 국물 간을 할 때 간장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밝은 빛이네요. 국물에는 당면, 인삼, 대파, 대추, 간마늘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먹기 좋게 기본 간이 되어있구요. 무겁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감칠맛을 줍니다. 넓적한 중국 당면이 들어있는데요. 퍼지지 않고 쫄깃함을 유지하고 있네요. 크지는 않지만 인삼도 들어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전해지는 고기의 느낌은 부드럽게 잘 삶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겨자를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간장소스만 찍어서 부추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고기가 질기지 않구요.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구수한 맛이 납니다. 꽤 괜찮은데요? 물론 잡내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봐도 고기향이 정말 푸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이 주로 단체손님들이 많았어요.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단체로 날잡아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반찬들도 무난했는데요. 이 무말랭이는 아주 맛있었습니다. 삼삼한 갈비탕을 끝까지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고기와 당면을 먹다보니까 밥을 넣는 걸 잊었습니다. 갈비탕은 밥을 푹 말아서 먹어야 제맛이겠죠? 계란치단과 고기의 조합도 괜찮았는데요. 갈비탕에 내용물이 넉넉하게 여러가지가 들어있어서 찾아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주인정에 넘치는 고기이심으로 꽤 괜찮은 퀄리티의 갈비탕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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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